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균제TV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에고프로 머티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자체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만 에고프로 머티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구요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플러스 0.7 코스닥 마이너스 0.5 정도 하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장에서는 양매수 7천억원이 들어와 주고 있구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양매도 2,700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즉 시장 자체는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강한 매수 유입이 들어와 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게 팩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에코프로 머티는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도 뭔가 좀 유의미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한게 현재의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일단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프로그램에서는 한 3천주 정도 들어와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보다는 기관들의 수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어느정도 포지션을 잡아주다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고 매도 물량을 쏟아내주고 있구요 어느정도 현물매도가 나와주는 겁니다 공매도 아닙니다 여러분 공매도나 이런게 아니라 현물매도 나와주면서 주가를 밀어버리고 있고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머티는 현물매도세에 못이겨서 계속해서 쭉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허락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유의미했었던 전저점 부분이 142,500원 구간까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는 반등을 보여줘야 될까요 반등을 보여주지 않아야 될까요 여기서는 무조건 반등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유의미한 가격구간이구요 굉장히 유의미한 가격구간이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반등을 보여주지 않으면 추세가 무너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추세가 무너지면 저 아래 10만원 초반 구간까지 보입니다 이게 중요한게 왜냐면 아 이거 버틸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정도 수치가 마이너스 40% 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올라온 구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락폭 자체도 얼마 안 빠진 것 같은데 마이너스 10% 빠지고 얼마 안 빠진 것 같은데 마이너스 15% 20% 빠지고 그런 현상이 나와주는 이유와 근거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꼭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 어느정도 혹시 모를 리스크 관리를 좀 해두는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유리하시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오늘만 해도 사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밸류 프로그램 관련 기업군들 매매를 하면 수익을 내기가 쉬웠구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익을 내기가 너무 쉬웠죠 왜냐하면 명확한 주도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도주만 매매를 했으면 수익이 나아줄 수 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꼭 하고 현금 일부 꼭 들고 있고 현재 에코프로 워티 받는 공간에서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추세 하락 구간까지 빠질 수 있다는 점만 내가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종목이 싫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이거를 꼭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내가 문제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는 모르고 빠지면 존버를 하는데 누군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상황에서 빠지면 어느 정도 그래도 소수의 분들이라도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러분들께 이는 그대로의 팩트에만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 좋게 브리핑한다고 저한테 돌아오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단 하나도 없어요 대략 좋게 브리핑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봤자 여러분들한테 좋을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든도까지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허빙제TV와 결과도 무료체험도 합니다 이번 주에도 목표 수익률이 25% 달성을 했고요 신청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번씩 신청해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고요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 에코프로 머티 보고 왔습니다 가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유도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